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와 엄청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께 아이스크림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스태프분들 안내에 따라서 잘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유가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좋은 날씨에 아이스크림을 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서가 오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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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gen 아 안녕하세요 고기 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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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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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구apatл berry ImportULAaba fez messed up. kaderaicio 미 algumas identifies. 지금 사랑해 주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조혜카치이었습니다 가시기 가세요 여러분 가시기 가요